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아 왔다! 음악 좀! 음악이... 날씨 봐! prohibit Han Solo 날씨왔으며 Rendback 손기가 많이 들었어 이게 매운 거 잘 먹어 이거 여기에서 뿜어냈는데 드디어 다음날에 공부를 주는데 더 맛있게 먹으면 더 맛있게 먹었어요 그리고 또 먹으니 그 먹으러 와주니 오늘은 밥을 먹으러 왔어요 밥을 먹어야 먹어요 밥을 먹으러 가면 밥을 먹으러 왔어요 평소에 다른 국물 먹었습니다. 음식이 좋다. 생방! 하나 더? 여러가지 먹으러 가는 거 아니야? 나는 우린 이거 먹지 못하고 우리의 배가 지나면 이동하는 운동 좀 해줘요. 우리의 배가 지나면 들어가봐 좋네, 시원하고 응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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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준 태궤 다음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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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öl치 전 요새 공πα 오늘의 인생 뱀은 너무 예쁘다 수국 봐 수국 아담한 한옥집인데 너무 예쁘죠? 제가 좋아하는 수국도 이렇게 활짝 피고 여기는 작은 수도도 있어요 제가 루카스먼 할 때 맨날 이런 데서 놀았었는데 저 뒤에는 장독도 있네요 아이고 예뻐라 뒷마당도 꽤 넓고 뭐 이렇게 막 아기자기하게 심어 놓으셨어요 조그마한 다실 다실로 들어오면 이거 열면 루카스 깜짝 놀라겠죠 깜짝 놀랄 줄 알았어 주방은 완전히 현대식이네요 그리고 냉장고에 이렇게 빵이랑 주스까지 준비를 해두셨어요 버터랑 딸기잼도 있고 우리 빵 사러 괜히 갔었다 다시 마당이 있고 쭉 가면 여기는 화장실 이쪽 방은 벌써 루카스가 다녀갔군 침실이에요 냉장고 냉장고를 채우고 2박 3일동안 먹을 과자 도개 도개 한둘 하나 둘 귀엽다 간다 응 둘다 모 도개 걸 모 한번더 오 왜 한번더 원래 모는 한번더 하는거야 도개 걸 그 전에 잠을 먹어야겠군 진짜 호이 호이 으악 전부터 다시 시작해라 깜빡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니까 저녁 먹을 시간이 되버렸어요 너는 거기서 뭐하니? 과자 먹고 응 여기 있었는데 과자 먹었어? 응 1 2 3 4 7 11 12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동네 공원도 막 이래 동네 공원 진짜 멋지다 아 예뻐 갑자기 막 드라마의 한 장면 같아요 같이 가줘 빨리 굴러 아니 무지방 찾고 있어 무지방은 없어 아 맛있겠다 특이하다 이 맥주가 너무 신기해 이 맥주가 너무 신기해 이 맥주가 너무 신기해 걱정할 수 없지 맛있네 안동에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옷을 갈아입었어 이 풀벌레 소리는 음악에서 나오는 거야? 잘 어울리잖아 잘 어울리잖아 응 너무 원치있다 너무 연한 밥 커피에서 숭늉 냄새가 난다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재밌을 것 같아서 가져왔어요 풀벌레 Brett 기본 거주의 자리 함께 tomar 수 menstruation 어떻게 재밌어oun도 우리幫忙 multus 빨리 squad 구 patches sigchin 드라이기를 챙겨왔어요. 빨리 머리 말리고 옷 입어. 아 개운하다. 층간소음 걱정 같은 게 없으니까 되게 좋네. 그리고 마당에서 하늘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. 그리고 마당에서 하늘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마당에서 하늘을 넣어주세요. 마당에서 하늘을 넣어주세요. 잘 먹을게. 이거 뭐 먹었어? 또 버터 안 먹는다고? 싱거운가? 진한가? 志 EK로 세팅. 고기야,ibl이서 이렇게 양이 계속 나와. 진짜 저렴한 병에있는데 도착하면 translations에 들어가 있는데 언제쯤 뒤에 포기한 게 없는데 issy 좀 rabia가Beazzini こ처에서 하는게 얘기야, 마음에 들어. 물이 요즘 언니랑. 엄마 이 소리는 너무 좋아. 면트랑 motivating. 웨이 savior 언니랑. 엄마가 제일 좋은 limiting. 밥을 먹지 않는다. 한국국토정보공사 바람 좀 탈 것 같아 장보물은 더 수수해졌어 그러면 여기 덥고 수수해졌어 굿 아 좋다 흥 흥 여기서 선탠하는 거야? 네 이렇게 가야돼? 네 고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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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쁘다 응 아 좋다 이렇게 흔들까지만 가 딸기 그리고 누구르기 딱 날 조몰대로 가자 다른 사람 꺼 떨어뜨리면 안되? 어 응 안 떨어져 웃기게 하지마 시즈의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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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옿 이유라가 다픈 으악 누가 보면 뱀이라도 나온줄 알거든 여기다 앉혀놨어? 응 여기다 앉혀놨어? 저기다 앉혀놨어? 응 오 오 오 오 맛있어 보여 여기다 앉혀놨어?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힘 NO 또 오 뭐냐 ;; 맛있다 응 밥이랑 같이 먹어 amount 한 번만 먹는데? 한 번만 먹는데? 응. 여기 봐. 경치 좋다, 그치? 응. 근데 말할 게 있어. 와. 와. 아, 고소해요. 아, 고소해요. 아, 고소해요. 다리 파츠라. 너무 맛있어. 아, 엄청 크는데 예쁨. 아, 하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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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에는 마스크 없이 신나게 돌아다닐 수 있으면 좋겠어요. 너무 힘들다. 드라이어아이 먼저 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школ은 최수한 최수한 소녀 형 다음엔 개그 입금 사은거 짜장 짜장 가 이리와 빨리 누워도 돼 이리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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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어렸을 때는 맨날 이렇게 밖에 누워서 하늘 봤어 그럼 내다! 나는 호남을 갈게 나는 호남을 섬길과 ㅋㅋ 중화는 야채 비주얼 딸기 짠 오늘 샀어요 짠 멍때문에 샀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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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너무 달아서 훅 가겠어 11.5도밖에 안되네 샀어요 샀어요 밤 산책 좋네 떼지마 배아퍼 하하 고양이 찾아봐 밥줄 고양이 있나? 없나? 조심해 다리 찢어져 안 찢어져 잘한다 찢어진대 엄마 이상해 아 됐다 이거는 스멜 타는 거 같아 뭐하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? 괜찮아 어? 이분 왜? 어?